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기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에 대한 명령하달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기께서 조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에 대하여 진필 명령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기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가 발표됩니다.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기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은 조체 106-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최대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는 정점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이 선언하시였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평진 노선의 기치에 따라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조치의 조선의 불폐 국력과 무진 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1대 10위며 세계를 두고 강의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적대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본관을 근원적으로 정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평양 주체 106. 2017년 8월 5일 평양